안녕하세요. 미나 역 연기한 박세안입니다. 이렇게 무더운 날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. 요즘에. 춤을 한나 한 곡 완성할수록 정말 제가 응원받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괜히 슬픈 장면이 아닌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막 눈물 나고 뭉클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찍는데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 에너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촬영하고 저도 그 응원을 받으면서 촬영했습니다. 심장이 찐떡할까요? 하여가랑 디바웨브러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다 알던 곡이긴 했는데 이 노래에 제가 춤을 출 거라고는 아예 상상을 못했었다가 춤을 추는데 진짜 그 희열감과 뿌듯함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 극장에서 그 큰 사운드로 그 노래를 듣고 같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신다면 더 영화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출근해서 해가 지기 전에 퇴근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고 쉬는 시간 그러니까 촬영이 없는 시간에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아서 정말 또래 배우의 그런 시너지가 잘 담긴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. 관전 포인트가 따로 없는 게 저희 영화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웃는 장면에서는 마음껏 웃으시고 슬픈 장면에서는 막 울고 그러고 편하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램뿐입니다.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